책과 교육으로 개발도상국 아이들과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이야기 룸투리 당신은 조누드의 프로젝트에 당첨되셨습니다. 라는 서문으로 시작되는 미국에서 날아온 조누드의 편지 이 편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? 제3세계 국가의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책 한 권 없이 수업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룸투리드를 설립하여 아이들을 위한 모금활동을 시작한 조누드 전세계의 모금활동으로 후원받은 책들은 빈민지역의 아이들에게 보내지게 됩니다. 교육은 아이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.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시학과 같은 아이들에게 양분이 되어줄 수 있는 책 한 권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 모두가 모두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모두의 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 룸투리드를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. 월드 체인지 스타트 웹 에디케이디 칠드런 bush으로 가 Zaot 주님,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꼭 저의 손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아픈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 헉, 룸투민 이웃, 싹쓴, 싹정, 널 주님, 자라나는 아이들에게